차마의 통행방법. 차마 및 노면 전체의 통행방법. 챕터 3.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교재에 있는 부분 앞에 트리노트는 예습 차원에서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본문으로 될까요? 13조. 차마의 통행이죠. 원칙적으로 차마는 차도로 통행.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도행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차마는 중앙 우측 부분 통행이죠. 우측 통행의 원칙이다. 되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앙이나 좌측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차마는 원칙은 우측 통행이지만 예외적으로 중앙 또는 좌측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이건 제가 두 문자로 뽑았죠. 1파압폭비. 1파압폭비가 되겠죠. 1. 일방통행도로는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일방. 그 다음에 우측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죠. 파손되었을 때는 중앙이나 좌측으로 위에 갈 수 있는 거죠. 앞지르기 할 때죠. 앞지르기. 그런데 앞지르기는 두 가지를 또 추가해서 봐야죠.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상황에도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중앙이나 좌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확인이죠.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 반대판에 오는 차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특별히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금지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칙 우측. 예외적으로 중앙 좌측이 가능한데 가능한 경우는 1파압폭비. 아 폭이 협소한 거죠. 폭이 협소한 경우. 그리고 비탈길. 이런 경우는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지만 앞지르기는 다시 추가되는데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없는 게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편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특별히 금지적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좋은 구조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1파압폭비죠. 기타이문은 제목만 보셔도 되죠. 진입금지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인데 자전거 등이죠. 자전거 등은 아까 개념정에서 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전거 등은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자전거도 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도 뭐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도죠. 차도 도로에 우척가장자리로 붙어야 되겠죠. 다만 차도, 오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길가장자리 구역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 때는 자전거 등도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 다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우선 통행에 방해하면 되겠죠. 방해하면 되겠고요. 또 자전거 등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고통약자라는 의린이 놓인 장애 있는 분들 또는 특별히 허용된 경우 또는 파손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전거 두 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죠. 자전거 등입니다. 자전거였는데 이게 입법자들도 법을 만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넣을 거 뺄 거 없어서 막 그 뒤에 다시 보안법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이죠. 자전거 등 운전자는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금지. 그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타고 지나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고요. 자 14조 차로의 설치죠. 차로의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죠. 차로 설치. 가변차로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죠. 차로 설치할 수 없는 차로 설치는 설치방법의 시행규칙 15조. 이게 또 잘 나오죠. 차로는 당연히 노면 표시가 기본이 되겠죠. 폭은 3미터. 좌회전은 조금 짧게 할 수 있죠. 2.75미터. 275cm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차로 설치금지역은 횡교철입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은 차로 설치금지구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노면 표시 3미터 2.75미터. 그리고 횡교철 차로 설치금지구역. 그거 꼭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기준. 이게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57페이지. 이거는 2018년도 6월 19일 날 시행이 돼서 이거는 오히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나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1차로일 때 2차로일 때 3차로일 때 4차로일 때 각각 다 나눠가지고 복잡했는데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그럼 보통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중앙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2차로다. 그럼 이게 짝수일 때는 이게 왼쪽 차로 이게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도로의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홀수다. 그럼 홀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오른쪽 차로로 분류가 됩니다. 짝수. 4차로다. 그러면 1차로,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만약에 3차로라면 가운데 있는 것은 오른쪽 차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왼쪽 차로, 오른쪽 두 개 차로가 오른쪽 차로죠. 4차로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 도로이고요.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는 1차로가 다 앞지르기 차로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죠. 만약에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다. 그럼 이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모든 차가 다 다니는 거죠. 만약에 고속도로 편도 3차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가 오른쪽 차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4차로가 되겠다. 고속도로 4차로가 되겠다. 그럼 1차로는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빼면 나머지 세 가지가 하니까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 일단 차로의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걸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차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차는 뭐하고 뭐냐. 승용차고, 승용차고 중소형 승합차죠. 중소형 승합차. 이게 한 패키지. 나머지 대형 승합차 그리고 기타 등등이 다른 패키지죠. 그래서 승용차, 중소형, 경형도 있죠. 경형은 배기량 1000cc가 안되는, 성합자동차, 다마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다마스 단종됐나요? 어쨌든 오히려 편해졌죠. 그럼 이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 그래서 나머지 대형 승합자동차 나머지는 오른쪽 차로. 이건 오히려 단순해졌죠. 그래서 차 종류는 이렇게 분리하고 차로 보러.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말로는 참 어렵게 되어있죠. 말로는 어렵게 되어있죠. 그건 한번 찬적인 거 보시고. 다만 특이한 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인데 이게 사실 활용할 때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어떤 조항이 추가되냐면 시속 80km 미만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거는 꼭 앞지르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량이 우리가 지정체되는 경우가 곧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1차로를 비워놔야 되니까 비워놔야 되니까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진행할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 이제 그건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 그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시속 80km 미만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1차로. 그러니까 앞지르기 차로도 꼭 앞지르기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되겠죠. 그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되죠. 밑에 비교는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로. 그래서 차로는 솔직히 시험을 내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 말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사례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용차가 어떻게 되고 고수 돌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건 운전할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험에 내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쪽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로는 그렇게 되고요. 자 뒤에 58페이지죠. 자 느린 속도로 진행하려면 자기가 가는 지정차로가 있는데 느린 속도로 할 때는 우측으로 비껴가지고 다른 차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마라 라는 규정이 있죠. 통행하는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그리고 차로의 순위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밖으로 나올수록 차로의 숫자가 높아지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 차로의 통행방법. 원칙 그 차로를 따라서 통행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차의 너비가 도로의 너비보다 넓을 때는 원칙적으로 운행검지. 통행검지. 다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들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안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허가받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목들 중심으로 쭉 보시면 되겠죠. 제가 교재에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책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결국 마지막에 시간 없을 때 한번 쭉 훑어볼 때 별도로 서브노트 없이 제목들 중심. 아니면 제가 그중에 또 좀 더 읽어볼 거에요. 밑줄 치는 거 있죠. 밑줄 친 거, 볼더 친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15조. 전용 차로의 설치. 이건 중요하죠. 일반적인 차로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죠. 그러나 전용 차로의 설치권자는 시장 등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겠죠. 광역 같으면 지방경찰청장, 기초 같으면 경찰서장, 관할경찰서장과 협의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설치권자는 시장 등이다. 전용 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 보통 전용 차로의 기본은 버스 전용 차로니까 이건 또 수업 들었던 분들은 버스 전용 차로가 되어있는데 버스 전용 차로인데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인데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죠. 일단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구인성 이상이 기본이죠. 구인성 이상. 그게 조문을 봐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트리노트화 시켜놨죠. 구인성 이상. 그런데 이 구인성 이상인데 다시 두 가지 구간으로 나오죠. 성용차고 성합차고 나오죠. 성용차, 성합차로 나오는데 성용차의 경우는 6명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죠. 6명 이상. 최소한 6명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통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합차 같은 경우는 성합차가 몇 명? 11인성 이상이었죠. 성용차는 10인성까지였고 11인성 이상이 성합차인데 이건 다시 두 구역으로 나누죠. 11인성, 12인성일 때 이때는 6명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반면 13인성 이상은 성차 정원에 제한 없이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죠. 기본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 그림 기억나죠? 조문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했었죠. 이게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라고 됐고요. 보통 기타 그 외죠. 보통 편의상 일반 도로라고 합시다.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로가 되겠죠. 버스 전용차로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거기 보니까 대형성, 36인성이죠. 우리가 성합자동차도 사실 세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소형은 11인성부터 15인성까지 중형은 16인성부터 35인성까지 그러니까 11, 16, 36여 숫자가 또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는 36인성, 대형성합자동차 안에 이미 뭐가 됐습니까? 36인성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6인성 미만은 사업용은 36인성 미만도 가능하다. 보통 마을버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몇 명, 9인성 이상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거든요.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추가된 것이겠죠. 그리고 기타는 통학버스, 통관버스죠. 그런데 인원수가 16인성 이상이죠. 국제행사 참가에 있는 수송. 그리고 외국인 관광버스 25인성 이게 있죠. 그래서 총 7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7가지인데 이걸 제가 두 문자로 올해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사.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 중에 대사가 있죠. 대사의 의자는 대사의 의자는 뭡니까?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한다. 외국어로 통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한다. 대사의자 외국통. 제가 편의상 두 문자로 뽑았습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들 외우셔도 되는데 연상작용이 되도록. 제가 올해 교재 제가 강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두 문자를 또 보완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중에 하나 대사의자 외국통.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한다. 대형 성합차니까 36인성의 인원 숫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역업용은 36인성 미만이라도 된다. 마을버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자. 그러니까 의자. 어린이죠. 어린이인데 의자. 대사의자인데 어린이 통합버스인데 제가 그냥 의으로 뽑았죠.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의자인데 어린이 통합버스죠. 어린이 통합버스 되었고요. 자율주행버스. 그리고 뒤에 거는 순서를 바꿨지만 외국인이죠. 외국인 관광객은 25인성이죠. 25인성 이상이 되었고요. 국제행사용은 인원에 상관없고요. 통거는 16인성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의자 외국통 이렇게 두 문자를 뽑고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한다. 그래갖고 인원을 부연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사의자 외국통 그렇게 하고 대형 성합자동차 36인성 이상이 되었고요. 사업용 36인성 미만. 그리고 의자는 어린이 통합버스 그러니까 어감을 그냥 그렇게 좀 살렸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통이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게다가 25인성 이상.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같이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국제행사 통근버스 통합버스는 16인성 이상.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두 문자를 제가 뽑은 것이니까 됐고 다인성 전용차는 3인 이상이다. 그거죠. 그리고 자전거 전용차는 자전거 등등등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용차로 이야기도 시험 문자가 곧잘라 하죠. 일단 설치권자가 시장 등이다. 고속도로 보통 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차가 핵심이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의 통행. 이 이야기.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 통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된다. 59페이지 15조 장관 끝. 전용차로 통행. 당연한 거죠. 전용차로 통행이. 그러니까 전용차로 통행한 차가 아니면 통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 가능한 경우죠. 예외는 항상 잘라죠. 긴급자동차죠. 긴급자동차. 그리고 택시. 택시는 늘 안 되지만 승하차 할 때죠. 승객을 승하차 할 때 되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 택시. 그리고 파손 때문에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손 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장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부득이한 상황일 때죠. 그래서 긴급. 택시. 파손. 파손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 이건 한번 보시고. 노면 전차 전용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직 노면 전차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운행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계획만 있고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계획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노면 전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62페이지. 자동차의 속도죠. 속도 규정.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뭐 속도가 아까 제일 앞에 했던 도로의 안전과 도로 같은 부분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게 속도죠. 속도 관련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 관련되는 게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있었죠. 완전히 큰 틀이 달라진 건 아닌데 일부 개정이 있었죠. 개정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도로에서 주상공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익지역. 공익지역. 요즘 지자체마다 조금씩 계속 있는 캠페인들 많은데 시내 도로는 뭐로 달리자. 주행속도 50km 시속 50km 이내로 달리자. 이런 캠페인들 많이 하죠. 그것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주상공 이게 50km죠. 그렇죠. 그러나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지한 것은 60km.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도로는 1, 1, 6이었죠. 1, 2, 8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일반 도로라도 주상공 주상공은 5조 5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로 하더라도 특별히 지정하면 60km. 그런데 그 외에는 기존처럼 기타 일반 도로 60km. 그런데 2차로 이상일 때는 80km. 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되겠죠. 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 2021년 4월 17일인데 이때는 우리가 시험 7시점이 지난 시점이 되겠죠. 시험 7시점에는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땡겨서 해뒀죠. 그럼 이건 제가 또 두 문자로 뽑아들었던 적이 있죠. 두 문자로 뽑아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거 1, 1, 6. 1, 2, 8. 자, 9. 자, 9, 3. 그리고 고 1, 8. 고 2. 고 1, 8. 고 2, 100. 그죠? 고. 제가 고 3으로 뽑았는데 3차로로 헷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경으로 바꿨습니다. 고경. 경찰청정이 특별히 지은 거죠. 고경, 100이. 고1, 고2, 고3으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고속도로 3차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경으로 바꿨죠. 고경, 100이. 그러니까 일반 도로. 1차로 6이죠. 2차로 이상일 때는 80km가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된 거. 제가 옛날에 했던 두 문자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된 거. 주, 상, 공, 오. 이렇게 하나 추가된 것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두 문자에다가 앞에 주, 상, 공, 오.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50km. 특별지진이 있으면 60km.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도로. 그러니까 그 외에 일반 도로는 60km 기본이죠. 1, 1, 6. 그러나 2차로 이상일 때는 8. 그래야 되겠죠. 자동차 적용자로 최고 90km, 최저 30km. 고속도로는 그리고 다 통일해서 최저속도 50km는 다 들어있죠. 고속도로는 일단 최저속도 50km는 다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1, 8. 고2, 100. 고경, 100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80km, 90km짜리가 있죠.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하죠. 화물자동차가 기준이죠. 1.5톤입니다. 1.5톤 이하.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1.5톤은 100이지만 그 이외에 1.5톤을 초과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80으로 속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고경, 이거는 새롭게 만든 특별지정도로가 그 밑에 가부터 차까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증이 되어도 기존에 있는 두 문자가 그대로죠. 1, 1, 6. 1, 2, 8. 4, 9, 3. 고1, 8. 고2, 100. 고3인데 고경, 100이로 이번에 바꿨고요. 고속도로는 전부 다 50km의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추가된 거 주, 3, 0, 5. 이렇게 앞에 두 문자로 뽑아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의 경우에 속도는 이렇게 되고 속도는 이것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속도의 경우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감소게 된다.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는 거.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또 100분의 20. 비용은 100분의 20이죠. 눈이죠. 눈인데 20이니까 20mm죠. 20mm 미만이죠. 미만으로 봐야겠죠. 미만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50개로. 가시거리. 가시거리 100m죠. 가시거리 100m가 되겠고요. 눈으로 합시다. 조문 순서를 생각하십시오. 눈이죠. 눈은 20mm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이지만 20mm 이상일 때죠. 이상일 때는 100분의 20. 빙판길이죠. 얼어버렸다. 빙판길이죠. 조문은 빙판이 먼저 나오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그래서 비 오면 100분의 20. 눈 오면 20mm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20이죠. 그런데 50. 가시거리 100m 100분의 50. 그리고 빙판길. 그리고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mm 미만과 이상을 구분해야겠죠. 기준은 20이지만 미만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때는 100분의 50. 이것까지 결합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그리고 견인은 두 가지가 나오죠. 30kg, 25kg입니다. 그러면 큰 차가 작은 차 끌고 갈 때는 30kg. 그 위에는 20kg인데 기준인 게 2000이죠. 2000kg 미만을 3배 이상이니까 큰 차가 작은 차를 끌고 갈 때 견인속도 30. 그 위에는 25. 그러니까 30, 25 숫자를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법에 있는 기준은 이렇게 되지만 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다시 정할 수도 있죠. 고속도로 같으면 경찰청장. 고속도로에 있는 경찰청장이 주로 등장하죠. 그 이외의 일반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법에 있는 이런 기준을 도로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속도를 준수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고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늦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도 그리고 감소하는 사항. 이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환기차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횡단등의 검지 18조가 되겠죠. 제목 보면 되겠죠.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검지.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정할 수 있고요. 다만 건물 등에서 도로 진입할 때는 정지해서 살펴보고 서행하라. 안정거리 특정 숫자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19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가 차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자전거는 차도로 가죠. 차도의 우측으로 붙어갑니다. 우측에 붙어서 가죠. 그러면 다른 차들이 자전거 피해가야 됩니다. 자전거 비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하고 피해서 안전 충돌을 피해서 그걸 확보한 다음에 지나가야 되고요. 진로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진로에 장애를 줄 경우는 진로 변경하면 되죠. 당연히 이야기도 되겠죠. 급제동검지. 또 제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안전거리 종류. 우리가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이것도 과거에는 시험 문제에 곧장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뭐입니까. 위험을 인식을 했죠. 브레이크 작동시키는 거죠. 또 아마 기본 수업 들었던 학생들에 정을 했죠. 위험인식, 브레이크 작동 완전 정리할 때까지죠. 정지할 때까지인데 인식한 시점부터 브레이크 작동할 때까지 진행된 거리가 공주거리죠. 공주거리.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에서 설 때까지 이건 제동거리고요. 스키드마크가 그런 거죠. 제동거리. 그리고 합쳐서 우리가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하는 거죠. 정지거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주거리는 주로 인적인 요소, 사람의 주관적인 사항이 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제동거리는 외형이죠. 물거리죠. 도로나 도로 상태, 외적인 상태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했다. 반응속도가 느드죠. 그러면 공주거리가 걸어지는 것이겠죠. 과로운전, 졸업운전 이럴 때는 반응속도가 느드니까 뭐가 길어집니까. 공주거리가 길어질 것이고. 도로가 빙판길이다. 그러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비가 왔다, 빙판길이다, 제동거리가 걸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 상태하고 그러니까 도로 상태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게 제동거리. 사람 상태의 운전자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게 공주거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리의 개념으로 하는데 이제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도로보면 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공기압 상태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고. 진로양보이모. 느린 속도로 가려면 우측으로 비껴가지고 뒷차를 보내주고 가라. 양보 운전이 되겠죠. 도로 우측 가장자리 피해서 양보. 좁은 돌에서 마주 볼 때죠. 우측으로 붙어야 되는데 오르막차, 내리막차가 경합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붙어죠. 사람 탄 차, 사람 안 탄 차가 마주 보고 있다. 사람 안 탄 차가 양보를 해야 된다. 우측으로 붙어가죠. 짐 실은 차, 짐 안 실은 차, 짐 안 실은 차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탄 차, 짐 실은 차가 우선이죠. 그래서 마주 보고 지나갈 때, 비탈길일 때, 이때는 우측으로 붙었는데 누가 붙어야 되냐. 비탈진 좁은 돌일 때는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좁은 돌일 때는 사람 탄 차가 우선, 짐 실은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탄 차, 안 실은 차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됐고요. 자, 66페이지. 앞지르기 방법. 21조에 아주 중요하죠.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 앞차에 좌측으로 가라. 좌측 진하게 동그라미죠. 잘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속도가 안 나니까 앞차에 우측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요. 앞지르기 할 때는 방향 지식이 등화 경험기를 사용하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앞지르기 하려는 차가 있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가로막거나 해가지고 방해하면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좌측으로 한다. 자전거는 예외적으로 우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앞지르기 금지식이죠. 이것도 머릿속에 시민으로서는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차에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다. 그러면 좌측에 나란히 있으니까 앞지르기 하려면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2단으로 앞지르기 해야 되는 거죠. 2단 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겠죠. 그래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또 내가 앞지르려고 하는데 내 앞차가 그 앞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는 두 대가 동시에 앞지르기 할 때는 사고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뒷차는 앞지르기 하지 말고 금지시기 기다려야 되겠죠. 오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법에 따라서 정지수행.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수행. 위험방지 정지수행 할 때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있죠. 오른쪽 교차로 터널 안 다리죠. 그리고 구부러진 곳 고갯마루 내리막길. 이런 것들이 되겠다. 이게 앞지르기 금지장소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끼어들기 금지장소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있는 두 번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정지수행하고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라 정지수행하고 있는 경우, 위험방지 정지수행하고 있는 경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기 금지는 그렇게 보시고. 철길 건너목 통과, 24조죠. 철길 건너목은 일단 서야 돼. 일시정지입니다. 서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다만 철길 건너목에 또 신호기가 붙어있죠. 녹색 신호다. 그러면 신호에 따를 때는 서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일시정지가 기본. 신호에 따를 때는 바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단기나 경보기가 울리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는 진입하면 안 되고. 그리고 철길 건너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사람부터, 승객부터 먼저 대피시키고 후신고죠. 그래서 선대피 후신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건너목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고, 선대피시키고 후신고가 되겠다.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8페이지 15번 교차로 통행 방법.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보면 된다고 했죠. 교차로. 교차로는 차로 차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 안전 이런 문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장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차로인데 우회전이죠. 우회전 하려면 우측에 붙어 가겠죠. 그리고 서행이죠. 미리 우측 가장자부터 서행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는 거죠. 당연한 것. 좌회전 할 때는 중앙선 따라서 가다가 교차로에 도달했을 때 중심 안쪽이죠. 바깥으로 하면 되죠. 반원 크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청정에 특별히 정하면 바깥쪽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심 안쪽이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이 되겠죠. 자전거는 속도가 더지죠. 그래서 자전거는 좌회전 할 때도 우측으로 붙어가다가 교차로에 도달했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로 우회에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전거가 좌회전 할 때는 중앙으로 가지고 일반차처럼 중앙선 서행이 아니라 우측으로 붙어가다가 교차로에 도달했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뒷차는 앞차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방해하면 안 되겠죠. 교차로 꼬리물기는 우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잘 알고 있는 거죠. 특별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교차로 진입할 수 있는 일시정기 양분전 크게 문제 낼 건 없죠. 시험 문제 주로 잘 나온 거고 양관로 2번이 주로 잘 나오는 거죠. 좌회전 할 때 중심 안쪽이 되겠죠. 자전거는 우측 가다가 교차로에서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라.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 교통정리가 없는 곳의 교차로. 26조가 되겠죠. 26조. 이거는 교차로에서는 일단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 두 번째 넓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들어갈 때는 서행. 넓은 도로차와 좁은 도로차가 서로 경합할 때는 넓은 도로차가 우선.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 이렇게 제목들을 뽑아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이.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있다.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차량과 경합하려고 할 때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는 가장 후순이. 뭐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거 다섯 가지를 또 보시면 되죠. 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그려서 시간이 없어서 다 적지는 않지만 기본 말에 제가 그려드렸던 것들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다. 보행자 번호. 보행자는 뭡니까. 보행자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죠.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서야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갈 때도 일시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 할 때는 횡단보도도 없는데 보행자가 보행하는 건 불법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데 다만 횡단보도 물론 뭐 할 수 있겠고 특별히 횡단이 금지된 데서는 하면 보행자도 불법인 거지만 특별히 금지가 되지 않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없어도 보행자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횡단할 수 있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1항 있죠. 그래서 27호 1항.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불행한 사건을 하나 했었죠. 횡단보도에서 아기가 엄마가 아기들 삼남매 데리고 유모차 끌고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반대편의 차량들이 안 서고 막 지나가다가 물론 직접적인 사고는 뒤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심을 위반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직접적인 사고는 누가 냈지만 덤프트럭 운전자가 냈지만 반대편에 있는 차들도 우리가 차적 조회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 조항 때문에 그렇죠. 반대편의 차량도 뭐 했습니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해서 건너려고 할 때는 서야 됩니다. 안 서고 막 지나간 거. 그게 이 규정 위반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교차례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꾸다 보면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횡단하는 경우가 있죠. 방해하면 안 됐죠. 운전하는 우리 상황을 항상 시뮬레이션을 생각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까지 할 필요 없고 서행해야 되는 경우가 세 번째 있죠. 안전지대 내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 그리고 좁은 도로를 지날 때는 아무래도 좁은 도로에 차하고 보행자가 같이 섞여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되겠죠. 설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행을 해야 된다.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서행. 그런 것도 있죠. 보행자 전용 도로 28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설치권자가 특이하게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 둘이가 동시에 나오죠. 보시면 됐고요. 자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특례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데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자동차는 원래 도로의 우측 통행이 원칙이지만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좌측 통행 가능해요. 2번 긴급자동차는 일시 정지해야 될 장소에서 정지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어. 대신 긴급자동차는 무소불지로 달리는 거 아니죠. 이거는 특혜가 주어져서 특례가 적용되지만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이 되고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 이거는 긴급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 울리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 사이렌 작동하면 안 되죠. 다만 훈련이거나 순찰이거나 이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할 때는 이때는 사이렌 경광등을 켤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차의 운전자의 무. 자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측 가장자로 붙어서 피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측으로 붙으려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주면 됩니다. 일단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꼭 우측으로 붙을 필요는 없죠. 옛날에는 교차로를 피해서 우측 가장자로 붙으라고 이게 과거 조항이었는데 2019년도 3월달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 교차로를 피하는 것만 한데 굳이 우측으로 붙을 필요 없고 그냥 일시정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 반면 다음 페이지 교차로 외의 경우에는 그냥 양보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옛날에 뭐입니까? 우측으로 붙어서 양보하라고 했는데 이게 4차로가 있는데 1차로 차가 우측으로 붙으려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더 교통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 해서 긴급자동차가 가운데 지나가면 1차로 2차로 차는 좌측으로 붙고 3차로 4차로는 우측으로 붙거나 그렇게 해서 가운데 길을 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야 꼭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양보하라 그 규정이 현실과 좀 동떨인다. 그래서 개정됐죠. 그래서 일단 그냥 양보만 하면 됩니다. 꼭 우측으로 붙어라 좌측으로 붙어라 할 필요 없이 그냥 긴급자동차가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양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자 20번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이게 30조죠. 긴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죠. 속도 제한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 이 3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20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공포되는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대폭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이거는 공포적시 시행되니까 아마 다음 주 12월 20일 전으로 공포가 되지 싶은데 공포되면 이건 바로 즉시 시행되는 주항이거든요. 지금 3가지인데 몇 가지가 더 추가했냐 9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9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일단 이거는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제 수업 들었던 분들도 수업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추가해서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번 3번 이건 이제 종전에 있었죠. 그래서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이 주항이 긴급자동차는 이 주항을 적용받지 않죠.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없이 속도를 높여서 달릴 수도 있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에서도 앞지르기 할 수가 있고요. 끼어들기 금지 시기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앞지르기 할 수 있다고 거죠. 그런데 이 3가지인데 9가지가 더 추가됐거든요. 다만 앞에 3가지는 긴급자동차 1번인데 추가된 사항들은 긴급자동차 중에서도 또 특히 긴급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상대행의 소구혈 그리고 경찰용 긴급자동차입니다. 소구혈 그리고 경찰용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럼 지금 4번부터 12번까지는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모든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그러나 4번부터 12번까지 추가된 주항은 이건 지금 공포는 아직 안 됐지만 아마 다음 주 공포되면 돼 있기 때문에 시험치기일 때는 분명히 이걸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구혈 경찰용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9가지가 추가되는데 4번이죠. 4번 신호죠. 신호위반 신호위반이죠. 신호위반 규정 신호위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5번, 보도 침범. 보도 침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보도 침범이 가능하죠. 보도 침범 규정 가능하고요. 6번,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안 되는데 중앙선 침범 가능하다는 거죠. 소구혈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 적용 안 받으니까 중앙선 침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 횡단 유턴 후진 검지도 그거 다 합니다. 횡단 등 금지하는 규정이죠.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구혈 그리고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횡단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 규정 지켜지지 않아도 되죠. 다음에 9번, 9번은 앞지르기 방법. 자, 이제 이게 위에 보시면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앞지르기 금지 22조죠. 그런데 금지 시기하고 금지 장소는 적용 안 봤지만 앞지르기 방법 21조는 적용 대상이었잖아.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앞지르기 방법도 적용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꼭 말할 필요가 없다. 좌측, 그러니까 사실 현시가 좀 안 맞았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앞지르기를 할 상황인데 꼭 좌측으로 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게 오히려 더 긴급 출동에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안 됐었거든. 그런데 이게 현시가 떨어진다 해서 이것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긴급자동차는 뭐라도 소구혈,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 앞차에 좌측을 한다. 이것도 이제 적용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구혈,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할 때 우측으로 가도 된다라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신설된 것이고요. 10번, 10번은 주정차금지죠. 주정차금지 지역에서도 이런 긴급자동차는 주정차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11번, 11번 그리고 주차금지도 마찬가지로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4가지 긴급자동차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고장등의 조치. 고장등의 조치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이 6가지, 9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행입니다.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다음 주 공포가 되면 공포적시니까 아마 2020년 12일이죠. 어제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직접 아까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됐네요. 나중에 추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거 2심 수업 듣는 분들은 이걸 다시 정리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주 가장 최근에 개정됐죠. 아직 공포도 안 됐습니다. 공포도 안 됐는데 곧 공포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땡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31조죠.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것이죠. 워낙 유명한 것인데 이거 제가 그려면 됐죠. 서행장소하고 일시정지장소였죠. 서행장소. 십자, S자 이거 이렇게 딱딱 그리면 말로 두면 잘 필요 없이 그리면 되죠. 십자, 교차로. 물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이게 이제 서행장소죠. 서행장소. 그 다음에 S, 도로에 구부러진 곳이죠. 그 다음에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에 내리막. 산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땡땡. 그리고 특별히 지방청장이 지정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기 서행장소죠. 십자, S자 산 걸어놓고 땡땡. 여기가 고갯마루 비탈길에 내리막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이게 서행장소. 특별히 서행장소를 규정했죠. 물론 이 서행은 조문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서행을 특별히 규정해서 하는 것은 이거고. 이게 또 시험문제 잘 나오죠. 그리고 일시정지죠. 일시정지는. 일시정지는 이 서행하고 비교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역시 교차로인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 좌우미확인.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거나 좌우미확인 또는 교통이 빈반한 경우죠. 교통이 빈반한 곳에서는 서야 되죠. 두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정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되는 부분도 있다.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아마 기본반 들었던 분들은 앞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장소. 31조 중요하고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죠. 자 22조. 22번 정차 및 주차금지. 보통 우리가 주정차금지라고 하죠. 32조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거기 보니까 일단 주정차금지장소하고 주차금지장소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게 1호부터 7호까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7호는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곳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이번에도 제가 올해 수업하면서 두 문자를 상당히 많이 새롭게 개발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정차금지장소는 이 두 문자로 합시다. 교, 횡, 건, 보, 소, 안, 보. 이렇게 라인을 마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을 2단 라인으로 하는데 교, 횡, 건, 보, 소, 안, 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 텐, 텐, 오, 텐, 텐 이렇게 적어서 오, 텐, 텐. 그 다음에 오, 텐, 텐. 규칙성이 있죠. 교, 행, 건, 보. 소, 안, 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여기 건널목은 철길 건널목을 말하죠. 보도. 그리고 소, 안, 보. 소방시설, 안전지대, 버스. 그런데 교차로는 그로부터 5미터죠. 그러면 교차로는 교차로, 오. 그리고 우리가 모, 오훅이죠. 모, 오훅이. 그래서 교차로, 오. 제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교차로, 오. 모, 오훅이. 이렇게 했죠. 이거는 5미터죠. 교차로 그 자체도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오. 그렇죠. 환경, 교차로, 5미터, 모, 오훅이, 5미터에는 주정차금지죠. 횡단보도 그리고 10미터 내용. 철길 건널목으로부터 10미터. 보도죠. 그래서 교행, 건보, 그 다음에 소안보, 오, 텐, 텐이죠.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그리고 안전지대 10미터, 버스정류소 10미터 되겠죠. 그래서 교행, 건보, 소안보. 이쪽이 한시구문처럼 기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숫자도 규칙있게 오, 텐, 텐, 오, 텐, 텐 이렇게 하죠. 5미터, 10미터, 10미터. 5미터, 10미터, 10미터. 뭔가 좀 규칙성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2단으로 해서 기억.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죠. 물론 자주 보면 굳이 이런 두 문자를 이용 안 해도 제가 수업식에 한 번 이야기했지만 두 문자 이용 안 해도 외우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유치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외울 땐 외우더라도 이런 걸 연상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귀가 좋다. 외우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해 여러 가지 두 문자를 상당히 많이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차금지구역이죠. 주차금지구역은 이거는 그냥 터다도다죠. 터다도다. 터다도다. 어감도 비슷하죠. 터다도다. 이건 또 오오죠. 터다도다. 오호. 이렇게 터다도다. 오호. 터, 터널안, 다, 다리위, 주차금지죠. 그리고 도로공사 5미터 내죠. 그리고 다, 다중이용시설 5미터죠. 그냥 터다도다. 오호. 이렇게 또 어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들을 보고 보기가 주어졌을 때 뭐 할 수 있으면 돼? 연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수업시간 안에 일종의 비급선데 그냥 제가 한번 새로 개발한 김에 핵심 정리 강의에서 여러분들 공개 강의이긴 한데 대방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교행건보 소안보 한 번 더 반복. 오텐텐, 오텐텐. 그리고 주차금지정서는 터다도다. 터다도다. 오호. 이렇게 살리면 되겠죠.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중요한 거죠. 기출문제에 빈번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리해서 보시고. 뒤에 보면 이제 34조. 정차주차의 방범위 시간제. 이거는 주차할 때는 우척으로 붙어야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50cm 우척인데 뭐가 없을 때 차도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은 길가장자리 구역이 설치가 되니까 그거는 50cm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인데 차도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길가장자리가 설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50cm죠. 50cm의 간격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방해금지 등등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특례장소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는데 내년 10월달이거든요. 2021년도 10월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10월달이니까 후년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필요하겠지만 개정된 내용 미리 땡겨서 헷갈릴 필요는 없죠. 내년시험에는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 경사진구에서 할 때 고인목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우리 핸들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핸들을 어디쪽으로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혹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렸더라도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건 것들이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경찰공무원 시장등 35조 36조가 되겠죠. 주차단속 공문 교육시간이죠. 교육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을 제가 얘기했겠죠. 주차단속 당하면 욕 나오잖아. 그래서 주차단속 공문의 교육시간은 18입니다. 18이죠. 1, 8 욕 나오죠. 그래서 1년에 8시간 주차단속 당하면 욕 나오니까 주차단속 18 이렇게 놓고 연 1회 정기교육 8시간.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되겠죠. 단속 대상이 있고요. 단속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있다. 이동을 명할 수 있죠. 안 하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견인하려고 하는 거죠. 견인한 게 아니라 견인하려고 할 때는 경고판 붙이는 거죠. 과태료 부과 대상 차 표지를 붙여가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갈 때. 끌고 갈 때는 견인한 경우에는 견인한 취지와 보관한 장소를 표시해야 되겠죠. 끌고 간 다음에 반환 조치. 보관을 선관주의로 보관하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시적 대달하는 24시간이죠. 24시간까지 기다려도 안 찾아간다. 등기로 통제하는 거죠. 두 번째 데드라인은 1개월이죠. 그래도 안 찾아간다. 폐차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남죠. 숫자가 두 번 나오죠. 24시간 1개월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주차하고 난 다음에 것들이고요. 견인 차량이죠. 견인 차량입니다. 견인 차량은 견인 차량은 뭐가 되느냐. 견인 차량은 견인을 할 때 법인이 나오죠. 법인이 나오는데 특별시 광역시는 30대. 시군은 15대죠. 그리고 한 대 이상이 괜찮아요. 숫자들은 옛날 기출 문제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인데 이것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30대. 시군은 반 15대. 그렇게 되고요. 견인 차는 한 대 이상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8페이지. 78페이지. 차 노면 전차. 등화죠. 등화. 그래서 이거는 밤 안개 비눈 터널. 이것도 등화를 켜는 상황이 되겠죠. 등화의 점등상. 한번 여러분이 이래가고 보시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등화 조작도 마주보고 할 때는 줄이거나 아래로 하고. 뒤로 갈 때도 상향등 켜지 말라. 뭐 그런 것들이 나 있죠. 그래서 함부로 조작해서 앞차의 운전에 방해를 하지 말고. 교통에 비하면 할 때는 계속 아래로. 그렇게 되죠. 등화는 그렇게 보시고. 신호죠. 신호는 신호하는 상황이 되겠죠. 신호되는 건 신호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호 좌회전 할 때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방향 바꿀 때죠. 이때는 신호등 깜빡이 언제 켜야죠. 그래서 좌회전 할 때는 30미터. 그리고 우회전 할 때도 30미터죠. 좌회전 우회전 세 글자잖아. 30미터부터 한다. 억지로 붙이는 거죠. 물론 좌회전뿐만 아니라 횡단 유턴도 있는데 일단 좌회전이 가장 대표인 거죠. 좌회전 우회전 30미터. 고속도로는 속도가 100미터죠. 그래서 좌3 우3 그리고 고백. 좌3 고백 우3 고백 이렇게 하는 거죠. 좌회전 30미터 우회전 30미터. 고속도로는 100미터죠. 좌3 고백 우3 고백. 나머지는 대부분 다 두 글자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정지 후진 뒷차 서행. 이거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좌3 고백 우3 고백. 그리고 이거는 신호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정지할 때나 후진할 때나 뒷차를 앞지르기 시킬 때 뒷차 그리고 그 다음에 서행할 때는 그 행위 하려고 할 때 신호를 합니다. 수신호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9조. 성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이죠. 성차정원 준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주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110 그리고 110 그리고 10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0분의 1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자동차 성차정원 110%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고속도로 할 때는 정원.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의 성차정원은 정원 내. 적재 중량 110%까지 가능하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길이 10분의 1을 더한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죠. 높이는 우리가 화물자동차 4 그리고 3륜자동차는 3이면 좋겠는데 2.5가 되겠죠. 2륜자동차 그러니까 통상적인 화물자동차는 4 플러스 20cm 가능하죠. 그리고 3륜자동차는 3이면 좋겠는데 이거는 2.5. 2륜자동차의 높이는 2.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들은 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출발지 관할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기준을 뭐 해도 됩니까. 기준을 초과해도 되는 거죠. 대신 뭐입니까. 화물의 양쪽 끝에다가 빨간 흥급으로 하는 거죠. 사이즈는 3호 사이즈죠. 3호 황금비 사이즈죠. 가로는 기억에 너비는 30cm 길이는 50cm. 그리고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의 적색의 흥급들. 그리고 야광같은 발광체 이런 것들. 빨간 스티커 이런 것도 붙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30, 50cm 숫자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분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예외적 허가를 받고 운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흥급. 밤에는 야광 스티커 반사체 붙이라고 되어있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숫자자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성차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편을 조치하고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박 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영유 하나 동물 안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비불량차는 일단 단속은 1선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단속을 했더니 가벼운 불량이야. 그러면 응급 조치하고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가벼운 불량일 때는 경찰 공무원이 조치를 하는데 응급 조치를 하게 된 후 운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매우 불량이죠. 이때는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정지. 매우 불량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일시정지시키고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정지. 그 사이에 차를 고쳐서 신고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보시면 됩니다. 유사표시 및 제한의 운행검지. 이거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 챕터3 차마이통. 노면전차도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노면전차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실과는 아직은 조금 계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보시고. 주로 이제 차마이통행방법인데 이 파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 점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기초의 핵심 문제는 교재에 있는 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챕터3 끝났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자 뒤에 운전자 및 고용주 등 의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진도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봅시다.